한 15%에서 20%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애기들도 막 손가락질이 가면서 아이고 저거 뭐 달렸다고 막 글쌓고 막 그래요 생선이 어떻게 됐어요? 오늘 이전에 새우진 생선 본 적 있어요? 없어요? 동네 아줌마들에게 대박 매출을 올려줬어요 부산에서 가장 맛있는 돼지국밥을 드실 수가 있어요 부추 좀 넣고 새우져 조금 넣고 바닥부터 세컥 좀 넣고 항상 전유정 씨한테 물어보는 게 청도에는 왜 오셨어요? 묻지 마세요 인터넷에 써 있어요 인터넷에 써 있어요